왜 이랬어? 여자친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똑같이 EBS 들어가서 하는 거고 옛날에 내가 교재 뭐뭐뭐뭐라고 했잖아요. 카톡으로 보냈었나 그때? 카톡에 보냈 거예요. 카톡으로 뭐 뭐 뭐 교재 사가지고 수업 뭐야 자기주도 학습하고 내라고 했잖아요. 크레모타파 일단 수업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 관계사죠. 그러니까 관계사에 대한 지난 수업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두 개를 누가 뭐뭐 하는 뭐뭐를 뭐 한다 이런 걸로 바꾸는 거라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먼저 설명하자면 나에게는 형이 있다. 형이 있다. 그리고 그는 매우 못됐다. 이런 걸로 합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보고 관계제명사라고 그러고 이거를 영어로 하면 이걸 합치면 I have a brother and he is really bad 이걸 합치면 I have a brother who is really bad 이렇게 합쳐지는 걸 보고 이 후를 보고 관계사라고 그랬고요. 이 brother를 보고 무슨사라고 그랬더라? 이건 행사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런거 대명사 배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관계 대명사 후랍니다. 자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의문사 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후는 의문사 후를 제일 먼저 배웠죠. Who are you? 그렇죠? Who is this? Who is that? 이런거 배웠죠. 이 사람 누구야? Who is this? 저 사람 누구야? Who is that? 이런거 배웠죠. 근데 지금 이 후가 아니고요. 관계 대명사 후래요. 관계 대명사 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누구라고 물을 때 누구누가라고 물을 때 쓰는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설명 쪽 주저리 주저리 써있는거 먼저 보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설명과 예문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보고 아 이 설명에 있는 내용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구나 어디에 있구나 이런것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공부한다 했습니다. 자 관계 대명사는 후가 있는데 지금 후에 대해서 할건데 관계 대명사 후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와 대표적인 and 같은게 있겠죠? and나 but 같은게 있겠죠? and와 and라고 생각합시다. and와 누구의 역할? he, she, it, they, we 이런거 대신 한단 말이야.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 그래서 두 문장을 접속시켜준다. 이 관계라는 얘기가 접속이란 말이야. 접속 접속시켜주는데 동시에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대명사의 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써 앞에 나온 명사 이 명사를 보고 선행사라고 하고요. 선행사를 수식하는 선행사가 명사니까 선행사가 명사니까 선행사가 명사니까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할거야. 선생님이 늘 이렇게 묻고 왔던 것들 있죠? 이걸 보고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 절은 무슨 시 역할을 한다? 어떤 시의 역할을 하는거지? 수식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떤 시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고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도 격이 있나봐요. 대명사도 격이 있잖아. 우리 대명사 주격 예를 들어서 나 라는 의미를 가진 주격은 뭐죠? I do 그쵸? 목적격은 뭐죠? me 소유격은 my 이렇게 있듯이 관계대명사도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격이 있구나 그렇습니까? 오케이 주어 역할을 할 때 이 말이 참 헷갈렸어요 제가 공부할 때 주어 역할을 하다는게 뭔 소리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쓰고 그 다음에 주격이니까 주어 다음에 뭐가 옵니까? 주어 다음에 뭐가 온다? 동사가 오는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문은 진짜 그런지 여기 설명되어 있는게 어떻게 나와있는지 봅시다. 자 예문은 뭐랑 뭐랑 합십니까? 뭐하고 Is that the actor? 더하기 He played the role of Batman 이러고 있죠. 롤이 뭐겠어요? 롤 역할이 역할 그렇습니까? Is that the actor? 액터가 뭔지는 알죠? 액터가 뭐예요? 배우죠. 저 사람이 그 배우야? 이러고 있죠. 저 사람이 그 배우니? 더하기 He played the role of Batman 그는 뭐 했었다? 배트맨 역할을 연기했었다. 저 배우가 아 저 사람이 저 사람이네 이게 저 사람 한글로도 썼겠는데 저 사람 저 사문이 없었네 저 사람이 그 배우니 라는 말과 그는 뭐이 뭐를 배트맨의 역할을 연기 했어 자 이 두 문장을 합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 배우니 더하기 그는 배트맨 역할을 연기했었다를 합치면 우리말로 어떤 문장이 탄생합니까? 저 아 자꾸 삽이 없어서 저 사람이 어떤 배우니 어떤 배우니 배트맨 역할을 했었던 그렇죠 배트맨 역할 연기 했던 그 배우니 이런 문장이 되겠죠? 배우는 배우인데 어떤 배우 어떤 배우 배트맨 역할을 플레이 했던 배우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관계대명사로 두 문장을 합칠 때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는 필기하도록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 문장을 워드에다가 옮겨서 단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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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문장을 합쳐진 거구요. 이 두 문장은 합쳐진 거구요. 이런 문장이 되겠소 자 첫번째 단계 첫번째 단계 첫번째 단계는 단계를 여기다 써야 되겠지 1단계는 두 문장에서 반복된 것을 찾습니다 두 문장에서 반복된 것을 찾습니다 이게 좋답니다 좋습니까 반복된 것은 뭐하고 뭡니까 디 액터와 히가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디 액터와 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기 기능이 안되지 그리기 기능이 안되지 야 뭔가 마음에 안드는 모양이 그냥 하겠습니다 디 액터와 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하기냐 영어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글로 합쳐진 문장을 생각한대요 뭘 얘기하냐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거죠 Is that the actor? 더하기 He played the role of batman 이 두 개를 일단 한 문장씩 해석하는 거죠 한 문장씩 그러면 저 사람이 그 배우니 그는 배트맨의 역할을 연기했었다 합치면 저 사람이 배트맨 역할을 했던 배우니 가 되는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 과정을 하면 다른 문장 속으로 들어갈 문장이 결정됩니다 뭔 얘기하는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니가 He played the role of batman 이 속에 들어갈 거야 그렇습니까 그럼 세 번째 단계 들어가게 될 문장 속에 반복된 것을 여기서는 여기에 이 He를 얘기하는 거죠 The actor하고 He가 반복되는데 이 문장이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He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He를 뭐에 따라 무조건 바꾸는게 아니고 뭐에 따라 선행사 선행사는 또 다른 아까 반복된 것을 찾았는데 포함되지 않을 문장 속에 있는 명사를 보고 선행사를 합니다 이 선행사가 The actor죠 그렇죠 Actor는 배우니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못 떠는 뭐를 쓸 수 있다 Who 또는 Death에 쓸 수 있고 위치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까 이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얘를 Who로 바꿔주란 말이죠 Is that the actor Who played Raw Batman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Who나 Which나 Death을 보고 이제 관계 대명사라고 부를 거야 알겠습니다 자 이 관계됨 아까 후 여기 변경된 후 위치 대명사로 관계됨 명사라 했죠 Who Which Death을 이 속에서 제일 앞에 놓게 된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격이기 때문에 원래 이 He가 바뀐 거죠 주어가 바뀐 거기 때문에 이미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오고 있어요 동사가 오고 있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있다 아까 설명해서 그런 설명 나왔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동사가 온다 라는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좀 이따 배우겠지만 목적격인 관계 대명사도 있습니다 목적격 같은 경우에 이 뒤에 어딘가 Who나 Whom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 녀석은 1위로 위치를 이동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게 관계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 저리라 합니다 이걸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맨날 끊어있게 할 때 이렇게 표시했던 거 있죠 이거 이걸 보고 관계 대명사 저리라고 할 건데 관계 대명사 절 속에서 관계 대명사가 제일 앞에 오게 되면 뭐 할 준비가 끝난 거냐 이 문장 속에 들어갈 준비가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들어갈 준비가 끝났다 그러면 들어갈 준비가 됐으면 이 녀석을 아무데나 집어넣는 게 아니고 뭐 선행사의 뒤에 집어넣는다 뭐 하라는 얘기냐 하면 이 관계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 절에서 제일 앞에 왔으면 얘가 이렇게 컨트롤 X 한 다음에 디액터 뒤에다 뭐 컨트롤 V 하면 된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관계 대명사 문장이 완성됩니다 Is that the actor who played the role of batman? 저 사람이 어떤 배우니? who played the role of batman 했었던 액터니? 라고 묻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이게 관계 대명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죠 왜 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바꾼 녀석이 아까 전에 그렇죠 이런 설명이 주어 역할을 할 때라고 그랬죠 주어 역할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 전에 he가 바뀌고 있죠 he blade he가 he가 who로 바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아 관계 대명사 절 속에서 뭐의 역할을 한다? 주어 역할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 역할을 하게 될 땐 후 를 쓰고 후 또는 뭘 쓰고 여기는 후 만 설명하고 있는데 관계 대명사 후 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후 또는 뭐를 쓸 수도 있다? 후 또는 됐을 쓸 수도 있다 하지만 뭐는 안 된다? 위치는 안 됩니다 암의 선행사가 뭐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is that the actor who played the role of Batman 이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봅시다 Julia is a girl who lives with a book in her hands all the time 줄리아가 뭐래요 줄리아는 소녀의 걸이래죠 걸은 걸인데 어떤 걸이래요 어떤 걸이래요 사는 걸이래죠 그렇죠 얘는 원래 살다죠 살다 근데 얘랑 합쳐지니까 무슨 시대버렸다 그렇죠 사는 어떻게 산대요 손에 항상 책을 가지고 산대요 손에 항상 어떻게 늘 항상 그렇죠 그래서 줄리아는 항상 손에 손을 가지고 사는 여자아이야 그렇죠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보고 그렇죠 북 모험이라고 해요 줄리아는 책벌레야 라고 얘기하는 걸로 항상 손에 who lives with a book in her hands all the time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거꾸로 이 문장을 뭐 할 줄도 알아야 되겠다 두 문장으로 분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분리해 볼까요 줄리아는 여자아입니다 줄리아 is a girl 그리고 and she 그렇죠 and she lives with a book in her hands all the time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죠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 who leave 이런 거 맞냐 틀렸냐 모르겠네요 she leaves 입니까 she leaves 입니까 당연히 she leaves죠 그렇죠 선행사 a girl 앞만 길어봤자 a girl 앞만 걸어봤자 she 그러니까 당연히 선행사가 a girl이니까 얘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leave가 아니고 leaves가 될 수도 없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여기다가 leave 딱 써놓은 바뀌어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런 거 틀린 학생들은 해석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여기에 leave 딱 써놓으면 틀렸는지 몰라 여기다 leave 써놓고 틀렸는데 너무 나쁘지 이렇게 써있는거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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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비교입니다 비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 you know who the boy is? do you know who the boy is? 자 do you know 누구는 뭐하니? 너는 아니 뭐라니? 그 소년이 누구인지라는 것을 그렇죠 이 후는 관계대명사가 될 수가 없죠 이 후가 관계대명사도 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 그쵸 뭐라고 부른 녀석이 없어? 벌써 선행사가 없죠 그쵸 너는 동사죠 그쵸 하지만 여기에 있는 걸은 명사죠 여기에 있는 모두 여기에 있는 액터도 명사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이게 한 가지 증거는 될 수 있어 이 후는 관계대명사 후가 아니고 뭐의 후다 의문사의 후다 알겠습니까? 왜 의문사의 후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첫 번째 해석이 그래요 너는 아니 그 소년이 누구 이게 해석이 누구죠 누구인지라는 것을 해석이 누구 첫 번째 증거 이거 뜻이 너는 그 남자아이가 누구인지 아니 라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증거 뭐가 없습니까 그렇죠 앞에 뭐가 없다 명사 관계사절에 관계사절은 무슨 시절이라 했는데 어떤 시절이라 했죠 어떤 시절에 꿈을 받은 어떤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 것이 없죠 그게 두 번째 증거죠 어? 뒤에 동사 여기 있는데 자 그리고 얘를 보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보고는 따로 얘기한 게 있어 그는 누구니나 뭐죠 그는 누구니 Who is he죠 더보이 암만 길어봤자 뭐야 희조 근데 Who is he 해야 될 게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Who is he 해야 될 게 뭐로 바뀌어 있어 Who he is로 바뀌어 있죠 이걸 보고는 뭐라 그랬더라 Who is he를 보고는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이건 직접의 문문이죠 그렇죠 Who he is를 보고는 뭐라 그랬더라 간접의 문문이죠 이 문장도 합쳐진 겁니다 합쳐진 겁니다 합쳐진 게 합쳐졌는데 뭐 더하기 Do you know 너는 아니 더하기 그는 누구니 Who is he를 합쳐던 거고 그렇습니까 이래서 이 후는 Who is he로부터 왔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뭐다 이 문장 그 밑에는 관계대명사입니다 I don't know the boy who is sitting on the bench 누가 뭐 한대요 난 모르죠 뭘 몰라요 그 소년을 모르죠 소년은 소년인데 뭐하는 중인 앉아있는 어디에 벤치 위에 그렇죠 나는 벤치 위에 앉아 어떤 소년 어떤 소년 벤치 위에 앉아있는 소년을 모른다 자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선행사라 그랬죠 얘는 의문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의문사가 아니고 뭡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증거 첫 번째 해석해봤더니 나는 어떤 소년을 모른다 벤치 위에 앉아있는 소년 얘가 무슨 씨로서 어떤 씨로서 더 보이라는 명사를 선행사를 모여주고 있습니다 꾸며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죠 그렇죠 두 번째 증거 더 보이라는 뭐가 있다 둘을 비교했을 때 얘는 앞에 선행사가 없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구회를 받을 선행사인 더 보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증거에서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리소스뱅크 할 때 선생님이 숙제 내자 그래서 이 후는 뭐하는 후게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방금 설명한 거 참고 찾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격관계대명사 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후 몇 가지 아니죠? 그렇습니까? 네? 여기 여기 여기에 이렇게 이슬드백 택배 어 이슬드백 어 응 택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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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at the actor who he played the role of Batman? 여기다가 뭐를 써놓고? 히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가방에다가 뭘 준비하고 있다가? 샵건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죠? 이 히를 뭐 해버려라? 쏴버려라 그렇죠? 얘가 뭐기 때문에? 얘가 뭐기 때문에? 좀비죠 좀비 이 힜은 분명히 뭐가 돼서 없어졌는데 후가 돼서 없어졌는데 또 나타나면 없어진 놈 죽었던 놈이 살아봤으니까 총으로 쏴버리네요 알겠습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좀비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I know the lady she is standing in front of a fear employee가 뭐해 엠플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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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찾아보시고요 딜리전트 반대말 뭐죠? 딜리전트 반대말 페이션트 모른지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페이션트는 조심해야될게 이름씨로서 명사로서의 뜻도 있고 형용사로서의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당연히 형용사겠소 명사겠소 명사겠소 명사로서의 뜻을 찾아봐야되요 Receive가 뭐에요? Receive Medical Treatment가 뭐에요? 의학적 치료 의학적 치료 그러니까 의학 진료를 얘기하는거죠 병원 진료 Medical Treatment Medical 의료적인 Treatment 치료 처치 처리 병원 진료 Medical Treatment 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I know the boy that came here yesterday The student who sits next to me is from China There was an old man who he had a beautiful daughter The woman when he is wearing a hat is a teacher 도저히 절대 잊지 않을거야 I never forget the policeman 우리에게 날씨에 대해 말해주는 일기예보만이다 일기예보만이다 오케이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날씨에 대해서 말해주다가 보이죠? 그쵸? 그러면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 이 말해주다를 뭐 써야되죠? Tell A, About B 써야되는거죠 이거 말하다가 많은데 그때그때 다른거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세뇌시키고 있었어요 그쵸? Weatherman이 뭐겠어요? Weatherman 그쵸? 원래는 Weatherforecaster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Gender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쵸? Weatherforecaster라는 말로 Snowman 대신에 Snowperson이란 말을 보실수죠? 옛날엔 Postman이라고 했어 Postman Postman이 뭐였겠소? 그쵸? 근데 그 대신에 Post Officer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쌤은 만화그리기를 좋아하는 소년이다 모른다는 없을것 같구요 그 다음에 나는 미술을 할 수 있는 그 소년을 만날 것이다 미술이 아니고 마술이 아니구나 그 다음 관계대명사 Who's에 대한 얘기하겠구요 OK 관계대명사 Who's 하기 전에 복습 의문사 Who's부터 볼까요? 의문사 Who's 의문사 Who's가 들어간 아무 문장이나 하나 얘기해 보셔야죠 Who's this? 아 Who's this였다 Who's this? Who is this의 줄임말 이 사람 누구야? 이 Who's 아니죠? Who's가 들어간 뭐가 있냐? 이거 안나나요? Who's bag is this? Who's bag is very big 좋네요 그렇죠? 또는 뭐 간단하게 Who's bag is this 이런거 있었죠? 그렇죠? Who's bag is this 이런거 배웠잖아 그렇죠? 이때의 Who's는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누구의 그래서 의문사 Who's는 무슨 뜻이다? 누구의 라는 뜻이죠 이게 만약에 이것은 나의 가방입니다 하면 뭐라 그래? This is my bag 또는 뭐 그냥 간단하게 나의 것이다 This is mine 그러니까 Who's에 대한 대답이 My가 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Who's는 무슨격 의문사였습니까? 그때는 소유격 의문사였죠 그땐 그렇죠? 의문사일 때는 Who's가 무슨 뜻이다? 누구의 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배울건 의문사 소유격 의문사 Who's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Who's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Who's 말고 이제 드디어 2번에 Who's를 하게 되는거죠 그렇습니까? 자 설명 보겠습니다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이고 소유격 역할을 할 때 어? 드디어 그렇죠? 사람인건 알겠어 후니까 후가 들어있으니까 사람인건 알겠어 근데 목까지도 사물까지도 Who's를 쓸 수 있대 동물까지 원래는 위치를 써야되죠 이거 그렇죠? 위치를 써야되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는 이거 구분안하고 다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소유격 역할을 할 때 소유격 역할을 할 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를 쓰고 그 다음엔 Who's 아까 전에 Who's 백 할 때 백이 오듯이 그 다음 명사가 온다 무슨 암호 같아 그렇죠? 이것만 보고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예문을 봅시다 자 What is the name of the girl? 하고 있죠 What is the name of the girl? 더하기 Her hair is very long 누군 어떻다 머리카락은 매우 길다 됐습니다 그래도 한글로 쭉 써봅시다 자 관계대명사를 공부할 때는 한글로 자꾸 요 각각 떨어져있던 문장은 요런 식으로 한 문장 만드는 훈련이 매우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머리가 이렇게 길쭉한 문을 기울죠 Her head is very old Her hair is very old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소유의 이름 무엇이니 그녀의 머리는 매우 길다 를 우리말로 합쳐봅시다 그렇죠? 그쵸? 그쵸? 머리가 매우 긴 그 소녀의 이름은 무엇이니 어떤 소녀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머리가 매우 긴 소녀 됐습니까? 방금 뭐 한거냐 하면 얘를 무슨 시덩어리 만들겠다 어떤 시 만들겠다 이말고 그쵸? 그럼 여기서 반복된 건 뭐예요? 소녀하고 그녀 이게 반복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무슨 순서라는 걸 가르쳐줬죠 그쵸? 그 순서대로 해봅시다 그쵸? 일단 영어로 써볼게요 What is the name of the girl God is the birth There is very old 제일 먼저 뭐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못찾기 그거부터 하는 반복된 거 찾으라고 그랬죠 뭐랑 뭐가 반복됩니까? The girl과 The girl과 Her가 반복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거하라고 그랬죠 그쵸?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게 결정됐죠 꿈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한테 뭔지 사라고 그랬죠 얘한테 뭐 해주면 돼요? 아 뭐 해주면 돼요? 뭐로? 호즈를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뭐하라고 했어요? 호즈가 이 안에 제일 앞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죠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 관계대명사의 위치는 지금부터 꾸미는 말을 시작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시에 지금 어떤 이거 선생님이 자꾸 말 그림으로 얘기하죠 이거 이 토막이 어디에 와야된다 제일 앞에 와야되는데 이미 제일 앞에 있죠 그쵸? 주격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는 덩어리가 뭐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덩어리가 주어라사는 제일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만약에 어딘가 뒤에 있는 녀석이 있었으면 이리로 끌고 와야됩니다 근데 혼자 오는게 아니고 합쳐서 같이 와야되고 이건 뭘 이루고 있으니까 어떤걸 이루고 있으니까 얘만 혼자 오면 안돼요 같이 와야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다 와야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하라고 그랬죠? 얘를 뭐할 준비 끝 뜯어서 집어넣 준비 끝 아무데나 집어넣지 않고 모의 뒤로 간다 선행사 뒤로 가죠 그쵸? 자 두 문장 중에 이 문장은 얘가 돼서 들어갔죠 그쵸? 그러면 이 문장이 합쳐지고 나서 써야될 문장 기호는 물음표에요? 온점이에요? 당연히 물음표죠 그쵸? 당연히 물음표잖아 그쵸? 얘는 뜯겨서 포함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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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압박으로 얘한테 들어가버렸어 얘가 얘가 일본이고 얘가 한국이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따라가야죠 물음표를 따라가야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했는데요 하면 얘를 뭐로 바꾼다 아니야 이제 포스로 바꾼거죠 그쵸?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지 확인하고 뭐할 준비 끝 뜯어갈 준비 끝 뭐 넌 이제 없어져도 돼 없어져도 돼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컨트롤 X를 누르겠죠 그쵸? 어디다 주차 name 뒤로 갑니까? what 뒤로 갑니까? of 뒤로 갑니까? the girl 뒤로 갑니까? 당연히 the girl 뒤로 갑니까? what is the name of the girl who's there is very long 이렇게 써있죠 책에도 그쵸? what is the name of the girl 이 her가 뭐가 됐다 who's가 됐다 합쳐질 거다 들어갔다 the girl 뒤로 들어간다 무슨가? 어떤 소녀의 무엇은 무엇이니 머리카락이 매우 긴 소녀의 이름은 뭐니? 라는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 building was built in 1930s 하면 되겠죠 that building was built 뭐 이런거 이 부분도 선생님한테 여러분들 얘기해 줄게 있죠 그쵸? was built in 1930s its windows are small 그래서 저 건물은 뭐다? 언제 1930년대에 됐습니까? 그곳의 뭐는 어떻다? 창문은 작다 됐습니까? 저 건물은 1930년대에 지어졌고요 그리고 그곳의 창문은 매우 작습니다 뭐 뭐로 생각해라? 한글로 생각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한글로 만들어진 문장이 뭔지 이 문장이 뭔지 이 문장이 뭔지 이 문장은 이 문장은 한 문장으로 합쳐야죠?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죠 관계사를 뽑아야 돼요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무슨 시가 돼야 돼? 어떤 시가 돼야 돼요? 어떤 시 그래서 그래서 창문이 젖었다고요? 나는 그 창문이 젖었다고요 나는 창문이 젖었다고요 나는 창문이 젖었다고요 저 건물이 자 조건 일단 반복된 거 찾아볼까요? 뭐? 저 건물 두 번 그럼 얘는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있으면 어색하다 그 다음에 얘가 뭐하대? 어떤이 되면 되잖아 작다 작다를 뭐로 바꿨건데? 작은 만들어내라 얘가 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말은 뒤로 안가고 앞으로 가죠 어떤 저 건물 창문이 작은 저 건물은 1930년대 지어졌습니다 가 합쳐진 문장이었어요 건물은 건물이 돼 어떤 건물 창문이 작은 저 건물 그렇습니까? 창문이 작은 이 두 문장을 합치면 반복된 게 저 건물하고 그것이야 그럼 그것은 없어져야 돼 아까도 봤잖아 아까 그는 뭐 저 사람이 그 배우니 그는 배트맨 연기를 했다 에서 배트맨 연기를 한 아니 저 사람은 배트맨 연기를 한 배우니 그는 없어지고 있죠 맞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그것이 없어져야 돼 또 그래서 이것이 합쳐진 문장은 뭐다? 창문이 작다가 뭐가 된대 하나는 누가 뭐뭐 한다가 누가 뭐뭐 하면 되는 거야 누가 뭐뭐 한다는 누가 뭐뭐 하는 창문이 작은 저 건물은 1930년대 네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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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그러면 저 건물은 지어졌습니다 that building was built in 1930s 그리고 and its 아이고 이리지 이리지 its windows r 이렇게 다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 문장이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이제 반복된 거 반복됐죠 근데 소유격이죠 합쳐질 거니까 n도 필요 없죠 its가 뭐가 되면 돼요? 후즈가 되면 되죠 후즈가 제일 앞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들어갈 준비 끝이라 했어 후즈가 제일 앞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얘를 뜯어서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building 뒤로 들어가야 돼 자 관계되면서 저리 무조건 문장 끝에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했는대로 해보면 넌 왜 자꾸 나타나니 그쵸 얘가 뭐가 될 거고 얘가 후즈가 될 거고 후즈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발사 준비 끝이죠 그렇죠 컨트롤 x 준비 끝이죠 컨트롤 x 디리리리리 여기에다가 뭐? 컨트롤 위즈 ZX 적응을 좀 사라져 줘라 쓸데없는 거 좀 좀 많이 마시고 다 빼야 돼 어? 뭐야 이거 얘는 왜 나 사놨어 얘가 왜 맞지? 이상한 일이 생겼어 오 희한한 일이다 저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 창문이 작다 건물입니까? 창문이 작은 건물입니까? 얘 때문에 작다가 이거 보면 분명히 창문이 작다 줘 근데 얘 만났어 작다 가지고 작은 저 건물 가만히 잃어봤자 It was built 그니까 여기 was 건물 됐습니까? 거기도 이렇게 써있죠 The building whose windows are small was built in 1930 자 여러분들 관계사절을 배우고 나면 이런 문장이 이제 막 나와요 읽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석을 헤맵니다 Our small was built you 이상한 문장이 나왔어요 읽어봐 That building whose windows are small was built you 이 왕은 완전 어딨어 여러분들 눈에서 뭐가 발사돼야돼? 왼쪽 눈에서 뭐? 요거 오른쪽 눈에서 뭐? 이게 발사돼야돼 퓽! 발사돼서 딱 묶어줘야돼 그래서 건물은 건물인데 어떤 건물? 창문이 작은 작다인데 얘 때문에 작은 데서 창문이 작은 저 건물은 지어졌다 이거 It was built 나 이렇게 보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사절이 이런 문장들 때문에 슬슬 짜증나요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 읽기 긴 읽기 하다가 이런 문장을 만나면 해석을 헤맵니다 자 관계사절이 나오면 뭐하기가 어려워진다 해석이 어려워진다 이유는 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주워두고 나오는 것처럼 관계 대명사를 모은 사람들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해석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이래 저 건물은 창문이 작다 무시해 버려 해석 시키면 잘 모르니까 잘 많이 안 보던 거니까 저 건물 그랬다가 뭐 이상하게 생긴 게 하나 나왔고 창문이 작다 그랬다가 건설됐다 그러고 그랬습니까? 관계사절은 해석이 어렵게 될 수도 우리 처음 많이 안 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그렇게 안 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오케이 중2가 되니까 이제 조금 복잡한 문장들도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을 관계사절을 배우면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배울 때 지금 여기 팁에 있는 거 있죠 팁에 설명 나와 있는 게 제가 영어를 배울 때 하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하고 달라진 거예요 자 선생님 배울 때는 뭐라고 배웠었냐 하면요 선생님 배울 때는 사람일 때는 이거 이런 건 안 써 있었어 사람일 때는 사람이고 소유격을 할 때는 소유격을 하면서 후스를 쓰고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뭐를 쓴다 오브 위치를 쓴다 라고 배웠어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오브 위치를 쓰는 사람들이 점점점점 멸종을 해서 그렇죠 점점 멸종을 해서 뭐 어떻게 돼 버렸다 오브 위치 쓸 일도 후스로 해버린다 이게 뭔 일 옛날에 했던 대로 해 볼게요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있었어 위에 그죠 that building was 그리고 이 문장에 and the windows of the 그죠 building are 이렇게 이렇게 보 있나 저 건물은 1930년대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뭐의 뭐는 그 건물에 그 건물의 창문들은 작습니다 이렇게 써요 the windows of the building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반복된게 뭐에요 that building과 the building 같은거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갈 예정이죠 이 속으로 그렇죠 그럼 얘는 뭐니까 사물이니까 사물이니까 who 말고 뭐 그렇죠 이 자리에 위치를 쓰는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이 자리에 놔두면 안된다 그랬죠 어디간다 얘를 없애고 이 자리에다가 of 위치를 쓰는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쳤냐 that building of which windows are small was built 이렇게 써요 알겠습니다 근데 of which가 있는 근데 지금은 거의 안쓰인다고 해도 한 불과 5-6년전만 해도 of which가 들어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니까 of which가 들어있는 문장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석은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that 뭐 옛날에 어떻게 됐었다고 that building of which the windows are small was built in 1930s 이렇게 되어있었다고 근데 of which 자리에 그냥 에이 귀찮다 뭐 하자 그냥 이 자리에 who's를 하자 who's windows 그 때 더 를 빼는게 소유격은 my 더 북 있습니까 더 my 북 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없죠 소유격은 어나 더 를 증오합니다 그니까 자동으로 없어지는거야 그래서 who's the windows 가 아니고 그냥 whose windows are small 이렇게 된거에요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설명 음 여기에 런즈어 호텔이 있는데요 런즈어 호텔이 런즈어 호텔이 뭔 뜻일거 같아요 런즈어 호텔 런즈어 호텔 청 acet 런즈어 호텔 런즈어 호텔 로 런 tit 와야죠 런이 자동사로서 달리다 라는 뜻일 때는 전시사가 필요하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붙여야 되니까 근데 이 런은 이 런은 자동사가 아니고 타동사래요 무험무 호텔을 뭐뭐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나이 미나이 뭐 해서 쓰면 되겠고 뭐하러 런을 쓸까 오들 쓰든지 오더블유 앤 에센스 쓰는지 father owns a hotel 런 이 뜻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야 되겠죠 i want to buy the car in red i saw a dog those words very long and big 웃기게 생겼겠다 i met a girl her hub is wearing vegetables mr white is the writer his book won a prize last week look at the house each door is painted blue she is a woman her husband is a football coach 코치가 뭐예요 감독이죠 우리는 칼지락이네 우리는 창문이 모두 깨진 차를 한 대 맞다 차는 차인데 어떤 차 모두 깨진 나는 그의 엄마가 수학선생님인 친구가 한 명 있다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엄마가 수학선생인 친구 친구가 수학선생님이 아니구요 친구의 엄마가 친구가 그 다음에 그들은 지붕에 온통 구멍이 난 집에 살고 있다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지붕에 온통 구멍이 난 집 눈에서 이거 발사되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시 덩어리다 이게 발사가 돼야 자동으로 끊어 읽기가 자동으로 이제 또 손을 안 쓰더라도 되면 더 좋겠죠 나는 생명이 위험에 빠진 아픈 동물 한 번 해봤다 동물의 동물이 어떤? 빠진 또 어떤? 아픈 아픈이란 말도 동물을 꾸미고 생명의 위험에 빠진도 동물을 꾸미죠 근데 하나는 길어서 뒤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갈색인 그녀의 이름은 무엇이냐 머리카락이 갈색인 여기 소유기 없어야 되겠죠 이거 두 문장으로 나누면 그 소녀의 머리카락은 갈색이다 그리고 그 소녀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 두 개 합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유미의 이름이 유미는 이름이 미라인 검은 고양이가 있다 이 두 문장으로 포기면 유미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그리고 그 고양이의 이름은 미야다 됐습니까? 지금까지 무슨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두 문장이 합쳐지는데 원래 무슨격이었다 원래 무슨격이었다 소유격이었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뭘 쓴다 who's를 사용한다 여기에 her hair 보이죠? its windows 보이죠? 이번엔 관계대명사 whom이랍니다 됐습니까? 자 관계대명사 whom은 두 번째 배우는 뭘까 첫 번째 whom부터 다시 볼까요 무슨사 훈 의문사 훈 배웠죠 의문사 훈은 뭐였더라 누구를 누구에게 라는 후에 무슨격 목적격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무슨격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무슨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훈에 대해서 배우겠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또 암호같은 설명이 보입니다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어 역할을 할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훈 또는 훈을 써야만 하는게 아니고 훈을 써도 되고 뭘 써도 된대요? 훈을 써도 된대요 훈과 훈 둘 다 됩니다 목적격일 때는 훈과 훈 모두 된다 주격일때는 뭐만 된다? 주격일때는 훈만 된다 소유격이면 뭐만 된다? 훈스만 된다 하지만 목적격일때는 훈도 되고 훈도 된다 됐습니까? 당연히 또 뭐도 된다? 되도 됩니다 됐습니까? 아까 주격일때 훈도 되고 뭐도 된다 했어요? 훈도 되고 되도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주어동사가 이어진다 그냥 아까는 주격일때는 뭐가 바로 나온다 했어요 동사가 나온다 했죠 근데 이번에는 뭐랑 뭐가 같이 나온대요? 주어동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해보면 The woman is Jessica, you met her this morning The woman is Jessica, you met her this morning 그 여자는 제시카 그 여자는 제시카 그럼 우리가 하라는대로 해야죠 프로토콜대로 진행해야죠 제시카다 너는 자, 두 문장 하나로 합쳐볼까요?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에 만난 여자는 오케이 위반하지 마시고요 두 문장 중에 관계대명사로 합칠 때는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이 무슨 시 되어야 된다? 어떤 시 그러면 얘가 제시카다가 제시카인이 되면 되거나 아니면 만났다가 뭐가 됩니까? 만난 덤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시카다가 제시카인 이 되거나 조건은 얘가 또는 첫 번째 조건 또는 두 번째 만났다가 뭐 만났던 그 둘 중에 자연스러운 문장이 낫겠죠 니가 오늘 아침에 니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그 여자는 제시카다죠 그렇습니까? 니가 오 합쳐진 문장 니가 오늘 이거 한걸로 쓸게요 그냥 이 두 문장을 합친 것 중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문장이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니가 오늘 아침에 만났다가 어떤 시 되면 된다 했으니까 만났던 니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 니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여자 그럼은 앞 문장이 앞 문장이 어떤 시 된 거야 뒷 문장이 어떤 시 된 거야 그렇죠 뒷 문장이 어떤 시 된 거죠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뭐 하라고 했어요 많은 단계를 뛰어넘어갔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쵸 반복된 것을 1단계 못찾기 반복된 거찾기 1단계 1단계 뭐라고 반복된 거찾기 그쵸 그러면 이 한글로 이 문장이 이렇게 됐을 때 뭐랑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일단 사실 똑같은 건 더 워먼 제시카 홀과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뭐와 뭐가 같다라고 봐야 돼요 더 워먼과 홀과 같은 거죠 자 이 문장이 뭘 꾸미러 갔어요 여자를 꾸미러 갔죠 그쵸 그러면 그 여자랑 그녀가 같다라고 봐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쵸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누구를 바꿔 더 워먼을 바꿔 홀을 바꿔 홀을 바꿔야죠 이 문장 속에 얘를 관계되면 형사절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좀물딱거리는 게 아니고 여기를 좀물딱거리야죠 홀을 그럼 뭐로 바꿀까요 홈으로 바꾸죠 그쵸 그 다음 단계 뭐예요 홈을 어디 누구 앞으로 그쵸 유 앞으로 가죠 거기까지 진행해볼게요 거기까지 하면 이 문장이 이 문장 속으로 발사될 준비 끝이라고 했죠 어 여기에 더 워먼과 허가 반복되네 그렇다면 이 허는 뭐로 바꾼다 홈으로 바꾼다 그쵸 그런 다음에 얘가 여기 있으면 안되고 뭘 와 이렇게 하면 포장이 된거예요 손님 포장 다 됐습니다 그쵸 주소가 어디였더라 주소 봐야죠 그쵸 얘 주소는 뭐 얘 주소는 누구예요 어디 더 워먼의 D 그쵸 그래서 더 워먼 whom you met this morning is 제시카 워먼은 워먼인데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야 you met this morning 했던 워먼은 이제 제시카다 라는 문장이 여기도 이렇게 변경되어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더 워먼과 허가 반복됐다 그럼 얘를 뭐로 바꾼다 whom 또는 뭐 whom 또는 뭐 who 또는 뭐 넷으로 바꾼다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있으면 안되고 지금부터 꿈 있는 말 시작할게요 자리로 옮기죠 여기에 꿈을 넘는거죠 그리고 얘가 전행사인 워먼 The 워먼 whom you met this morning is 제시카 그니까 여기에 보면 관계대명사를 모르는 애들한테 이 문장을 해젝시키면 갑자기 여자가 나오고 뭐 뭔지 모르겠고 뭐가 나왔고 누구 그 여자 누구 이게 뭔지 모르는 애들은 누구라 그럴거야 그 여자 누구를 그랬다가 갑자기 니가 오늘 아침 만났다 제시카다 이런거였어요 여러분 눈에 자동 관계대명사들이 익숙해지면 자동으로 뭐가 발사되야돼 이게 발사되야돼 안방기 일어봤자 연방기 일어봤자 she 이 문장에 초간단 버전 뭐 she is 제시카 걔 제시카야 걔 누구 그 여자 어떤 여자 니가 오늘 마침 만났던 여자 The 워먼 whom you met this morning is 제시카 알겠습니까 걔 제시카야 누구 그 여자 누구 어떤 여자 니가 오늘 마침 만났던 그 여자 The woman whom you met this morning is 제시카 그가 흠뻑시다 He is the actor whom I really wanted to see in person In person 이 뭘까 개인적으로도 In person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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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번 해봐 관계사 절이 있을 때 익숙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해석해도 되고 나중에 순서대로 해석한 다음에 아 이런 뜻이구나 라고 정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남자가 뭐라는 거죠? 그 남자가 뭔가를 원하고 있죠 그 남자는 개인적으로 영화배우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남자는 개인적으로 영화배우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1분장이죠 맞습니까? 그건 뭔 뜻인데 그렇죠 눈에서 얘기 나와야죠 그는 배우다! 그쵸 그는 배우에요 배우는 배우인데 어떤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 했었던 그는 배우다!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 했었던 그는 내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 했었던 배우다 배우는 배우인데 어떤 배우?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 했었던 배우다 자 완료병원 계속 결과 그렇죠 계속이죠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싶어 했던 배우다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문장과 문장이 합쳐지기 때문에 여긴 현재 시제여 여긴 현재 완전 시제여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 두 문장으로 나눠볼게요 그러고 싶었습니다 이 일제 acting 그리고 그렇게 앞에서 그wait Dan 내가 pouvoir 연결한 내가 힘 인 라이스 그는 배웁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보고 싶어했어요. 누구를 보고 싶어했는데 그는 어떻게 게임을 하는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엔드하고 힘이 뭐가 된거야 홈으로 바뀌는거고 C에 무슨어였어 이 힘은 C에 목적어였거야 그렇기때문에 목적격받게되고 홈 또는 홈 또는 됐습니까 자 여기서 한가지 지금 일단 C에프라고 써있는것도 설명하고요 지금 뭐 쓸데없는 설명으로 해놓은거 같은데요 이거는 당연한거를 말로 설명해놓은거에요 뭐 당연한거 설명해놓은거 주격관계대명사 다음에 당연히 뭐가 올 수 밖에 없어 동사가 올 수 밖에 없죠 그 관계대명사는 뭐가 무슨어가 바뀐거니까 주어가 바뀐거니까 주어 뒤에는 당연히 뭐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뭐가 올 수 밖에 없어 명사가 올 수 밖에 없어 그것의 창문 그녀의 머리카락 her hair 올 수 밖에 없는거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뭐가 올 수 밖에 없어 주어 동사가 올 수 밖에 없죠 그쵸 누가 원했다 내가 도리를 원했죠 누구로 그 배우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어 동사 주어 I 동사 I really want you to see 올 수 밖에 없는거죠 됐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말로 설명한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 빠진 설명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빠진 설명은 속어놔야되겠죠 그러면 지금 배운게 무슨격관계대명사인데 여기다가 목적격이라고 쓰세요 자 그래서 목적 여기다가 지금 빠진 설명 뭐 누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지금 설명했는거 위에 예문에 적용하면 The woman you met this morning is Jessica 이거 생략해보려 된단 말이야 The woman you met this morning is Jessica 마찬가지 He is the actor I really wanted to see in person 해도 된단 말이야 이 부분 날려버렸대요 자 그러면 오 그런갑다 하죠 그런갑다 하는데 얘 때문에 무슨일이 생기느냐 이 자리에 whom이나 who 또는 뭐까지도 된다고 했죠 that도 된다 했죠 자 여러분들 혹시 생략 가능한 that 어디서 배우지 않았네 그쵸 나는 알고 있다 I know 그가 의사라는 것을 that is a 이런거 배운적 있죠 이 death 내가 이거 이 death 뭐 읽기 리더스뱅크 할때면 이 death에서 밑줄 걸고 이거 뭐한 놈지 알아봐 이래요 와 선생님 졸라 귀찮은거 또 물어본다 이거 뭐한 그 다음날 수업시간에 와갖고 이 death 뭐한 death이니 알아봤어 아유 조사 안해 다 알아요 뭐하는 death이다 이거 겁만든 death입니다 이 녀석 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시험문제 유형중에 뭐가 있느냐 그렇죠 다음 중 밑줄 친 death 중 생략 가능한건 고르세요 두가지 death이 생략 가능하다 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death라 했죠 이거 그건 뭐 줄여서 겁난드는 death과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death the woman that you met this morning is Jessica the woman you met this morning is Jessica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나옵니다 괜찮겠죠 그렇죠 위안정용 저기 가슴 등주곤하잖아 빨리 쳐보고 싶다 뭐지 내봐 자방에 الش압을 챙겨 가지고 나 공유만 써야돼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유형의 문제 어떤게 또 나오냐 The woman whom you met her this morning is Jessica 이렇게 해놓고 The woman whom you met her this morning is Jessica 이렇게 또 맞냐 얘가 뭐라고 얘 이름 뭐라고 얘 이름 뭐라고 좀비 얘는 절대로 여기에 있어서는 안된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her 써있으면 총 쏴버리세요 됐습니까? 여기에서 병원실에 끌려와서 선생님이 너무 에브레스하고 말하는데 좀비를 만났어요 지금 진짜 좀비를 만났어요 어쩔 수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진짜로 가볼게요 There are other people you must remember them David has a girlfriend he has dated her for a long time 뭐 이거 반갑죠 됐죠? 완료 형은 계속 돌받는게 뭘까? 완료다 땡 계속이죠 이거 for a long time 뭔 뜻이야? 오랫동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가오롱에 대한 대답인데 구체적으로 대답을 안 한 것 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방법이다? 계속 돌리고 이 사랑을 만났다 Would you know the boy who I saw him at the station yesterday? 뭐해? 뭐해? 어느 쪽으로 가보세요? 지금? Did I see him at the station yesterday? 아 이거 뭐야? 그거도 오류죠 그 다음에 Mr. White is the teacher whom I respected very much 리스펙트가 뭐죠? 존경하는 거 리스펙, 리스펙, 이상한 아 The people whom you met yesterday were very nice 두 문장 보고 얘기했네요 The woman whom I wanted to see want you away on holiday Be away가 뭐일까? 그쵸, 부재중이었다 부재중이었다 너는 잭이 좋아하는 여자를 안하니까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좋아하는 여자 우리가 우리가 McDermost下의 초대한 사람들을 하나 quienes 그럼 사람들은 사람들이 dür은 사람 우리가 안 왔습니까 그러면 somebody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우리가 안 왔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우리가 저녁 시대에 식사에 초대했던 사람 여기만 이렇게 묶이면 안 되죠 이게 아니죠 이렇게 묶여야죠 여기 얘를 안 묶어주면 우리가 안 왔다는 얘기가 되잖아 내가 파티에서 만난 수지는 아주 성공했다 수지는 수지인지 어떤 수지? 내가 다정한거야 그러면? 내가 파티에서 만났던 수지지 그쵸 근데 이거 한글이 좀 어색하죠 한글로는 그냥 뭐라고 해요 파티에서 만났던 수지는 아주 다정했어 이러지 내가 파티에서 만났던 수지는 아주 다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좀 예를 왜 써놨어? 한글로 읽어보니까 어색하잖아 그냥 파티에서 만났던 수지는 아주 다정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내가 파티에서 만났던 수지는 아주 다정했으니까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주원 동사 주원 동사 주원 동사가 다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격 관계되면서 목적 격 관계되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묶었는 거 안에 가만 보면 지금 한글로 써있는 문장 중에 무슨 문장을 이렇게 해봐도 이 속엔 전부 다 주원 동사 다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서 못듣게 강조하고 있겠다는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 그런 거 가볼까요? 여기 가보면 경찰관은 경찰 전인데 어떤 경찰관은 나를 도와주었던 경찰관 누가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 누가가 없죠? 누가 일한다? 사람들이 일하는 거고 누가는 여기 있고 그렇죠? 나의 아빠는 우리에게 아빠는 일기회보관은 일기회보관인데 어떤 일기회보관은? 우리에게 날씨에 대해 말해주는 말해주는 건 누가에요? 일기회보관이 아니고 밖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주격 관계는 누가가 없잖아 누가가 누가가 이 속에 없죠 누가가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무슨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 또는 동물이면서 주어 역할할 땐 주격으로써 위치를 쓰고 목적어 역할할 땐 목적격으로써 뭘 쓴다? 위치를 씁니다 위치는 목적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A dictionary is a book It explains words 오케이 뭐는 뭐다? 사전은 책이다 그쵸 뭐다 이거 한글로 써야되겠네 그쵸 explain이 뭔 뜻이에요 그쵸 explain은 설명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첫번째 문장 어 dictionary is a 뭔가 우리가 프로토콜 대로 진행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뭐하라고 했어 관계되면서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의 이런 유형의 두 문장 나왔으면 각각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는건 사전은 책이다 그 다음에 It explains words 그것은 It explains 하나 무엇은 words를 단어들을 워드들을 뭐해준다 explains 해준다 그쵸 그 다음 프로토콜은 뭐해요 이걸로 어느거를 묶을지죠 책인 되거나 설명하는 되면 되겠죠 그치 둘 중에 하나가 어떤 C로 합쳐진다 그랬어 조건은 그러면 이 문장에 합쳐진 문장은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사전은 단어들을 설명한다가 설명하는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단어를 설명하는 책 얘는 사라져버리니까 자연스럽죠 그쵸 그래서 합쳐진 문장 사전은 어떤 책 단어들을 설명 설명 하는 거기다 설명한다 로부터 왔죠 단어가 설명합니까 책이 설명합니까 책이 설명합니까 책이 설명하죠 밖에 있죠 그쵸 무슨격 관계대명사가 등장하겠어요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가 등장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그 다음 프로토콜은 뭐였습니까 뭐 찾기 그쵸 반복된 거찾기 그쵸 사실 반복된건 얘도 반복되고 얘도 반복되고 얘네 전부다 같은거죠 사전 책 다 똑같죠 근데 여기서 책이 꾸민을 책이 꾸민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잠깐 쉬시구요 지금 반복된 것을 생각하지 않을거고 뭐라고 뭐가 반복되고 있다 어복과 이잇이 반복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하기로 했으니까 앞문장이 꾸며줍니까 뒷문장이 꾸며줍니까 그쵸 이 문장에 꾸며주기로 한거죠 설명한다가 설명하는데 쓰니까 설명한다가 들어있는 부분이 꾸며주기로 하는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뭐하면 되요 뭐를 뭐로 바꿀래요 이잇을 뭐 또는 뭐 위치 또는 데스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풀은 안되죠 그쵸 그 다음 단계는 뭐 이 속에서 제일 앞에 있는지 봤는데 당연히 무슨격이니까 주격이니까 당연히 벌써 앞에 나와있죠 그쵸 얘가 앞에 있으면 뭐 할준비 끝 발사준비 끝 그쵸 그러면 얘가 꾸며주기로 한게 뭐니까 어복이니까 어복이니까 dictionary 뒤가 아닌 어복 뒤로 가서 어떤 문장이 탄생했다 a dictionary is a book which explains words a dictionary is a book which explains words 그래서 주어 역할하기 때문에 예를 보고 이 위치를 보고 무슨격관계대명사라는다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가 동사가 나오는데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야 한다 explain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쵸 만약에 시험문제 a dictionary is a book which explain words 이렇게 딱 써있으면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책상 책상 어떻게 하라고? 팍팍 치고 어? 어떻게 화를 막 내라 그랬죠? 선생님 어? it explain 이 어딨습니까? it explains 많이 소리 지르면서 확 나가면 되겠죠? 애들 지금 치우고 있는데 그쵸? 그럼 또 그 장신에 동물실에 끌려가 있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왜 그랬어? 선생님이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따위 쉬운 문제를 내다니거든요 컴퓨터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this is the desk my mom used it 30 years ago 오케이 첫 번째 프로토콜 프로토콜대로 진행해야죠 그쵸? 그니까? 첫 번째 프로토콜 뭐 하기입니까? 해석하기죠 그쵸? 그니까 제 몰래는 딴 거 뭐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기 전에 해석부터 해야 됩니다 그쵸? 그렇습니까? 그 0순위라고 할 수 있죠 해석하는 거 그래서 저거 볼게요 this is the desk 이것은 그 the desk입니다 목상입니다 this is the desk this is the desk the 화기 my mother used it 30 years ago 는 뭐 뜻이에요? 나의 엄마는 언제 30년 전에 무엇을 이것을 뭐 했다 사용했었다 그러면 이것은 책상입니다 에서 이거 이 책 그 책상 인 이 되거나 얘가 이게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이것은 그 책상 인 이 되거나 아니면 나의 엄마는 30년 전에 그것을 사용했었던 이 되면 되겠죠 어느게 자연스러워요 아니 그러면 뭐 이것은 책상입니다 나의 엄마는 30년에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세요 하하하 자연스럽습니까 별로 안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나의 엄마가 30년에 이것은 어떤 책상이다 나의 어머니께서 30년 전에 사용했었 책상입니다 이것은 나의 엄마가 30년을 사용했었던 책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찾기입니까 다시 문장을 들어와서 뭐 찾기 반복된 것 책상 그것 반복되고 있죠 맞습니까 책상 그것 그리고 판정 결과 이 문장이 꿈이로 들어가기로 했죠 그쵸 얘를 바꿔야죠 얘를 놔두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손행사니까 넌 좀 가만히 있어 좀 이따 니 뒤통수 때리러 갈게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꿔주면 돼 위치 또는 뭐 됐으로 바꿨으면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뭐 위치 또는 됐을 제일 앞으로 보내줘 여기다가 위치 쓰면 되겠죠 그쵸 얘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쵸 좀비로 놔두면 안됩니다 그래서 합치적 문장이보다 이것은 책상입니다 어떤 엄마가 3년 전에 사용했었다 책상 사용했었던 책상입니다 유즈드의 무슨어가 사라져 버렸어 유즈드의 목적어가 뭐였어 손행사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 유즈드의 손행사는 여기에 살아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좀비다 좀비 때려다 봐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참 이거 안했네 이거는 관계대문사고 제일 먼저 배웠던 건 무슨사 의문사 위치도 있었죠 의문사 위치는 의문사 위치 들어있는거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줘봐 예문 하나만 해줘봐 그쵸 위치 두유 라이크 베러 이거 할 때 배웠죠 위치를 두유는 라이크하니 어떻게 베러하노 이때 위치의 뜻은 어느라는 의문사죠 또는 뭐 위치 플라워 이런거 넣을 수도 있죠 위치 플라워 두유 라이크 베러 위치 두유 라이크 할 때는 의문대명사 위치 플라워 두유 라이크 할 때는 의문형용사 플라워 두유 덩어리 어쨌든 얘는 의문사죠 근데 그런 의문사 위치가 아니고 이때는 무슨 뜻인데 어느라는 뜻인데 여기에 위치는 뜻은 없고 엄마가 사용했었다를 그냥 뭐할게요 엄마가 사용했었던 마찬가지 설명한다가 있는데 이 앞에 얘가 있으니까 어느 것을 설명하니가 아니구요 설명한다를 뭐 만들어줄 뿐 설명하는 책 하다를 어떤 만들어줄 뭐라 한다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위치가 뭐 어느 어떤으로 할때는 의문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면서 엄마가 사용했었다를 엄마가 사용했었던 책상 만들면 관계대명사로 쓰인거지나 그래서 이건 자꾸 왜 설명할까 시험문제에 뭐 나온다 위치에다 밑줄 꺼놓고 다음으로 위치에 쓰이는 그 본문에 있는 위치하고 같은 것은 다른 것들도 자꾸 물어보니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 많이 나오는 유형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explains 해야 된다는 거 왜 선행사 단수도 그래서 it explains도 요거 주의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 좀비도 요거를 1번이라고 요거를 2번이라고 합시다 1번 2번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위치는 몇 번입니까 그렇죠 왜 그렇죠 여기에 있었죠 used의 목적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관로해놓으면 되겠고 얘는 관로 못하죠 얘는 줄격은 생략 안되죠 하지만 얘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해보려도 된다 됐습니까 다음 두 문장을 위치를 사용해서 한 번에 아니라 look at the house it has no vendors 옛날에 영국에는 이런 집이 많았대요 왜 그랬을까 추워서 그런 이유 더워서 죽다가 죽다가 상군에다가 세금을 내겠고 그래서 상군은 지금밖에 할꺼야 그다음에 Can you see the rabbit It is hopping on 언더그레스 Did you 인터그레스는 좀 모색하고 인터그레스 말고 뭐가 나을까요 언더그레스가 낫겠죠 요리는 hai 뭐해 음식을 좋아한가 betting 국수, 누들, 실제캔 밀도 모른다 밀은 밀가루 밀이라고? 밀이면 윗 실제캔 밀도 모르는구나 식사 끼니, 식사 군밀이 아닌 줄 알았어 아니, 뜻이 다른 거 그렇긴다 네 펭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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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말할 수 있는 새 새는 새인데 어떤 새? 여기 말하다가 뭐 써야 될까? 스피크 써야 된다 스피크 써야 된다 스피크가 어울리는 표현이 스피크 스피크 넌 어제 잃어버린 열쇠 열쇠 열쇠는 열쇠인데 어떤 열쇠 어제가 잃어버렸나요? 열쇠는 열쇠인데 어떤 열쇠 어제 잃어버렸던 스피크가 어제 누가 잃어버렸던 열쇠 그렇죠 어제 네가 잃어버렸던 열쇠겠죠 어? 나 히트 다 줬어 무슨가? 관계대명사 Death 지내시고 전화 끌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포커스 66 관계대명사 Death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관계대명사 Death은 Who 또는 Whom 위치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으며 대신 사용할 수 있고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인 경우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면 못 써야 된다 해서 사람인데 주격이면 Who 목적격이면 Who 또는 Who 그 다음에 소유격이면 Who 써야 된다 아니 Who 써야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물이면 못 쓴다 했죠 사물이면 위치 쓴다 했죠 동물인 경우에도 위치 쓴다 했죠 근데 이 경우 이 경우에는 전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Death로 바꿔 쓸 수 있고 소유격은 Death로 쓸 수가 없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Death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같으며 소유격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Who's 대신 쓸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 대신 쓸 수는 못한다 I know the girl that is laughing over there Look at the bird that can say hello I know the girl that is laughing over there 가 뭔 소리예요? 그렇죠 나는 안 대죠 누구로 압니까? 소녀를 알죠? 소녀를 알는데 뭐하고 있는 저 짜 저 써 저기에서 웃고 있는 소녀를 알고 있어 Look at the bird that can say hello 너 뭔 소리예요? 저 새를 뭐래요? 새눈샌데 어떤 새? 그렇죠 원래 셀로라고 말할 수 있다죠 이거는 근데 얘 때문에 어떤 헬로라고 말할 수 있는 소녀를 알 수 있는 원래는 저기서 웃고 있는 중이다 라는 진행이었죠 이래죠 그렇습니까? 저기서 웃고 있는 중이다인데 얘 때문에 저기서 웃고 있는 소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원래는 지금까지 외운 거는 후를 써야 된다는데 후 대신에 대신을 써도 된다 이 자리에 후를 써도 됩니까? 이 자리에 후나 훈댓 세 가지 다 됩니까? 여기에 이게 있죠 그럼 얘는 무슨격이다? 주격이다 그러니까 후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설명한 거냐 하면은 아 후도 귀찮고 위치도 귀찮아 후 써야 되지 위치 써야 되지 부분하기 귀찮아 그럼 뭐 써도 된다? 됐을 써도 된다라는 설명이었고요 여기 설명으로 여기는 다른 설명입니다 여기는 뭐를 써야만 하는 경우 됐을 써야만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뭐라고 돼 있는지 봅시다 자 여기에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선행사가 모일 때 사람과 동물이 한꺼번에 나와 있을 때 뭐 예를 그러니까 이렇게만 있으면 예를 드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냐 하나 저기에서 여쭤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뛰고 있는데 운동한다고 막 뛰고 있어 뛰고 있는데 혼자 뛰는 게 아니라 개랑 같이 뛰고 있어 개를 데리고 막 같이 개랑 같이 뛰고 있어 그럼 뛰고 있는데 막 되게 못생겼어 엄청 못생겨 처음 보면 개장하면 머리가 길어 머리가 이렇게 긴 사람인데 개랑 같이 개는 또 뭐가 그냥 그렇다 개는 코가 막 이렇게 긴다 코가 이렇게 긴다 어휴 어휴 손나 이상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치고 그래서 저기에서 뭐하고 있는 저기에서 뭐하고 있는 저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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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는 달리고 있는 달리고 있는 뭐랑 뭐를 봐라 개랑 남자를 뭐해라 봐라 이런 문장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뛰고 있는 게 개 혼자 뛰니까 남자 혼자 뛰니까 둘이 같이 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사람 플러스 동물이 뭐인 경우에 선행사인 경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이 문장 만들면 뭐 뭐하고 있는 뭐하고 있는 are 해야 되겠죠 이때 that are running that are there 이런 문장이 있죠 look at the man and a dog 한번 길어봤자 man and a dog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가 오는거죠 여기에 이렇게 이런거 갖고 시험 찍고 여기다 is are running 어쨌든 이럴때 뛰고 있는게 개랑 남자 the man a man and a dog 이기 때문에 이때 that을 써야 된다 뭐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that을 써야 하는 경우를 했습니다 that을 써야 하는 경우 두번째 최상급 서수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등이 선행사를 수식하거라 무슨 무슨 thing something nothing anything 뭐 이런거 있죠 그렇죠 이런 녀석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that을 써야 하는데요 이거 봅시다 무슨 소화 소화 불량 걸린거 같죠 선행사가 선행사가 어때졌을때 특별해졌을때 뭘 써야한다 that을 써야한다 그니까 특별해지는 경우 첫번째 뭐 최상급 가장 좋은것 the best thing 이런거 있죠 그래서 저것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좋은 물건이다 가장 좋은 차다 이렇게 볼까요 여기서 저것은 가장 좋은 차야 that is the that is the that is the that is the best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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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that i have ever seen that is the best car that i have ever seen 이것은 그냥차가 아니고 어떤 차래 가장 좋은 최상급의 차래 car 최상급 때문에 뭐 저것은 제일 빠른 차야 that is the fastest car 하면 되겠죠 that is the fastest car that i have ever driven 하면 되겠죠 내가 지금까지 운전해 보는데 제일 빠른 차야 이런거 이럴때 여기다 뭘 써야된다 됐을 써야된다 여기에다가 카니까 위치 써야된다 하면 안되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서수에요 서수 너는 내가 지금까지 뭐 키스 해본 첫번째 남자다 모르니까 너는 첫 남자다 너는 넌 첫 남자다 넌 넌 내가 지금까지 키스 훼손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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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으니까 뭐가 달려있어 이거 뭐가 달려있어 더 달려있어 서수는 뭘 좋아한다고 더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쵸 최상급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더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선행사가 어때졌다 특별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다 더 달려있네 더 달려있네 The only The only The only 유일한 학생 오늘은 유일한 이란 뜻이죠 그쵸 더 달려있네 더 베리 베리가 뜻이 많은데요 이때 베리는 베리콜드 할 때 그 베리가 아닙니다 You are the very man You are the very man That I loved 더 베리의 뜻은 뭐 바로 그 란 뜻입니다 바로 그 You are the very man You are the very man 너는 매우 남자야가 아니고요 너는 바로 그 놈이야 That I have love 내가 뭐했던 내가 사랑했었던 You are the very girl 너는 매우 소녀가 아니고요 니가 바로 그 여자야 You are the very girl that I love 내가 사랑했었던 그니까 더 달려있네요 그 다음 더 세임은 알텐데 더 세임은 뭐예요 똑같은 이죠 이거 더 세임 그래서 그니까 이거 다 더 붙이는 것들 이제 그쵸 여기 더가 더 조화를 해주고 있는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All 마찬가지 All my money 그렇습니까 I lost all my money That you have given to me I lost I have lost All my money That you gave to me 내가 뭘 잃어버렸단 말이야 몽땅 다 잃어버렸단 말이야 몽땅 다 잃어버렸단 말이야 몽땅 다 잃어버렸단 말이야 어떤 일이 일어났어 특별하게 큰일 난 일이 특별한 일이야 그렇습니까 그 선행사가 어떠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Something, Nothing, Anything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Do you know anything That I have told you 모르는 거 Do you know anything That I have told you Do you know anything 넌 뭘 알고 있냐 That I have told you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한테 뭐 했던 말을 했었던 것 중이고 기억나는 거 있냐 이런 얘기죠 그니까 Anything that Something that 예를 들어서 That I have told you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That's the better question That I want to ask you That's the better question That I want to ask you 문 주셔요 제가 한번 해석해봐 That's the better question That I want to ask you 저것이 바로 질문이다 저게 바로 그 질문이야 내가 너한테 뭐 하고 싶어하는 묻고 싶어하는 That I want to ask you That I want to ask you That is the better question 저게 바로 매우 질문이 아니구요 저게 바로 그 질문이야 내가 너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She bought anything 자 이번엔 anything She bought anything That she needed 그녀가 언제 뭐 했대요 과거에 산대죠 그렇죠 그녀는 여기에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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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까 Not 없네요 묻습니까 안 묻네요 근데 왜 Any지 정확하게 몇 번째 설명하고 있다 네 아 다섯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네 번째 네 네 번째 자 원래 Any는 묻거나 또는 낫이 들어갔을 때 쓴다 했죠 근데 묻지도 않고 낫도 없는데 사용된 Any는 뭔 뜻이야 그랬죠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뭐뭐라도 이게 anything이니까 어떤 것이든지 라는 뜻이죠 어떤 것이 뭐든지 다 이런 뜻이죠 이거 Any가 묻지도 않고 낫도 없는데 사용되면 어떤 뭐뭐로 그래서 Any one 내가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안 맞힙니다 Any one can do it 뭐지 할 때 Any one can do it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할 수 있어 라 했죠 Any one can do it 어 Any one can do it 의미상 every one can do it 의미가 같은거죠 그니까 어떤 뭐뭐라도 She bought anything that she needed 그녀가 언제 뭐 했대요 그녀가 과거에 뭐든지 다 샀단 말이에요 그녀가 뭐를 샀습니다가 아니고 닥치는 대로 샀단 말이에요 그쵸 CJ 그쵸 CJ 그녀는 그녀가 필요로 했던 건 뭐든 다 샀습니다 She bought anything that she neede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음 이 that 1번의 that하고 2번의 that 쪽에서 생략할 수 있는데 그녀는 어 2번의 that 생략할 수 있다 당연히 1번의 대중 둘 다 무슨 격이야 목적 격이요 그렇습니까 그녀가 그 the waitress that syringer's one very polite waitress 공유 waitress 여정호동이고요 그니까 gender 명상론 그 다음에 polite가 뭐에요 polite 반대말은 뭐죠 impolite 인폴라이트 이거 어휘로써 중요합니다 어떤거는 언 붙고, 어떤거는 IM 붙고, 어떤거는 AB 붙고 F 붙고 AB, abnormal, abnormal 자꾸 자꾸 들어야 묵니다 인폴라이트입니다 IM 폴라이트, 임폴라이트 봉손한 폴라이트 봉손하지 않은 버릇없는 임폴라이트 그 다음에 어필어가 뭐에요 어필 또 어필 디스і 액티비티 액티비티가 뭐야 액티비티? 활동적이니야? 그럼 액티브 실직이냐? R R 활동적이니나 아 B 액티브 활동 활동이죠 활동 살아있는 똥은 활동이라거든요 액티비티 활동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있는 소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소녀 그래도 내가 를 위해 할 수 있는 장면이다 아유 내 턴이서물과 뚝버튼 변경에 섰다 비행기로 하늘을 나는 기계다 어떤 기계? 안내비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태까지는 것 중 반면에 대한 시계가 어떤 시계? 누구로 기계가 누가 줌 이거 가장 작은 기계 음... 뭔가 빠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빠트리는 것 음... 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되면서 대세서 음... 음... 네? 뭐야? 지금? 그거?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명할게 있습니다 자 랩핑이 한 번 중요하니까 어? 랩핑 2개 2개 1개 1개 그렇죠 1번 2번 2번 맨날 묻죠 그거죠 그렇죠 얘는... 뭐 아니면 뭔데? 얘 랩핑만 들고 왔어요 랩핑 그렇죠 웃는 것 아니면 웃는 중에 2개 1개 근데 2중 뭐죠 그냥? 그렇죠 웃는 중이에요 자 무슨 시죠? 하다시 못했냐? 아니요 어떤 시죠? 분명히 어떤 시라고 그랬죠? 분명히 어떤 시라고 그랬어? 아니요 아니라고? 아니요 웃고 있는 소녀 웃고 있는 소녀 랩핑 그러 랩핑 칼 웃고 있는 소 치즈 이름이 어떤 소? 웃고 있는 소 어떤 시 맞잖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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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떤 시라고 그랬어 분명히 아니요 아니요 어떤 시 맞잖아 나는 알고 있어 뭐를 소녀를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저기에서 웃고 있는 소녀 어떤 시지 맞잖아 알잖아 자 얘 어떤 시죠? 예 얘 어떤 시 얘 무슨격관계대명사요? 주격관계대명사죠 이거 여기 이거 보이죠? 얘 생략할 수 있어 없어 그런데 I know the girl laughing over 돼 안 돼 돼 돼죠 나는 안 돼 뭘 안 돼 소녀를 안 돼 소녀는 소년데 어떤 소녀? 저기에서 웃고 있는 소녀 자 선생님 뭔 얘기하고 싶냐 뭐 플러스 뭐는? 네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산은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어 하지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왔을 때는 비동산 왔을 때는 뒤에 무슨 시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시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버릴 수 있다 생략해 버릴 수 있다 하나 더 보여줄게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산을 생략할 수가 있다 이거 다 설명인데 그 설명을 뭐 그 설명을 짧게 이해하는게 아니고 이런 예문을 통해서 이해하는게 좀 더 보여줄게 그 설명을 좀 더 보여줄게 그 설명을 좀 더 보여줄게 대신에 I know that girl and she is in the room 첫번째 단계 영순이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첫단계 두 분장 하나로 합쳐봐 둘 중 하나가 어떤 시대면 되죠? 내가 아는 저 소년은 방안에 있다 오케이 내가 아는 저 소년은 그 방안에 있다 이것도 되고 또 하나 더 네가 방금 만든 문장은 얘를 어떠시 만들었죠?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얘를 어떠시 만들어봐 and she is in the room을 어떠시 만들어봐 그 방안에 있는 그렇죠 나는 저 방안에 있는 소녀를 안다 되겠죠? 요걸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두 개 더 맞기 때문에 나는 어떤 소녀를 안다 그 방안에 있는 그 소녀를 안다 이런 문장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 정한거죠 요게 꾸미기로 했죠 그쵸 반복된거 뭐 she하고 that 걸이죠 그쵸 i가 반복되나요? 아 같은 사람이었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얘 일단 없어지고 얘 뭐로 바꾸면 돼? who 또는 that으로 바꾸면 되죠 그쵸 that are paid 주격이니까 묵 뜯어서 that 걸 뒤로 가서 완성된 문장 i know that girl who is in the room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근데 in the room의 뜻이 뭐예요 방안에 있는이죠 그쵸 방안에 또 되지 where 전치사는 뭐도 만들고 궁사도 만들고 형정사도 만든다고 근데 이 경우에 형정사라고 볼 수 있죠 걔 뭐 해버리는가 i know that girl in the room 해도 되죠 그래서 뭐 플러스 뭐는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명할 수가 있다 이거 관계되면서 재밌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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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재밌다 재밌었던 되게 재밌었어요 밖에서 뭐 저런게 손나실비해 뭐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었나 이렇게 이렇게 남순이 왔은 다음 시간에 계속 망합니다 네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뭐 뭔들 안 중요하냐 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마 아름다운 3월 7일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주택된 것은 관계대명사 랩시펜 부터 215쪽까지 문제를 풀이 주시기 바랍니다